기자님들에게 나시려는 후원을 요청하면 점점에 천천히 보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브 보컬이자 앨범을 겸하고 있는 우리 알렉스 씨는 비리핀의 유일한 외국인 친구이자 나이도 그리고 팀의 합류도 가장 막내인 멤버입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어머님께서도 매그맣게도 통역사 역할을 하셔서 그리고 알렉스 씨도 4개 국가의 비대기를 공개하는 어두운 능력 그리고 안무 습득력 우리 맥북도와 친화력이 있는 능력과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 우리 알렉스 씨의 무력 많은데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뺏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포즈 취해주세요. 자 외모로 보시면 깔끔한 V라인이 너무나 매력적인 시원한 등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는 당첨에 버진 세번째 축구의 넋살도 유혹한 방법을 모르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멤버이니까요 제가 충분히 한 2, 2, 3정도 드릴게요. 자 자신의 방법을 많이 많이 보여주시고 제가 무슨 V라인 매력이기도 좋다고 지금 홍보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왼쪽으로도 마무리 2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 이렇게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